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이유는 너한테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거나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이 자료 줘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, 모멸감, 비참함, 감정 낭비, 시간 낭비, 체력 낭비 그거 싹 다 보상해줘 너 돈 많잖아 최지태 씨는 떨어져 주는 대가로 10억이나 줬어 넌 딱 천만원만 천만원만 줘 아 뭐 무이자로 빌려달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럼 또 내가 그 돈을 갚니, 많이, 어쩌니 하면서 우리가 또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을 끝으로 우리가 다시 안 보게 내가 쪽팔려서라도 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그냥 여기서 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